반갑습니다. 케아사님 뭐라고 하죠? 이분도 스트리머 아닌가? 반갑TV 살짝 요즘 MZ세대 느낌으로다가 반갑TV로 한번 어? 케넨이면 나 케인 못하는데 어? 그 왠 저항패를 들고 갈까요? 1레벨에 세게 싸워보자 저항패 찍고 반갑 시청자 어? 이거 찐인가? 야 이거 찐이네 22년 9월 17일부터 팔로우 중 반갑습니다 탑 구앤이겠죠? 웬만하면 1레벨에 머리 박는게 궁돌인가요? 이길 수 있으면 그게 맞죠? 왜냐면 1레벨 이후에는 좀 약해서 그나마 센 1레벨에 좀 꼬장 부리는 거임 3레벨부터는 진짜 드럽게 약하거든 얘네러 가겠습니다 팩을 쐈는구나 먼저 아! 한번 절었다 야 이건 나 못참겠는데? 잠깐만 어? 아 이것도 프리징 절대 안되거든요? 그냥 집 가겠습니다 3마리로는 안되지 원래 그 앤 상대로 케인이 나쁘지 않아서 한 번 정도 두는 거? 나쁘지 않음 아니 나쁜데 크게 나쁘지 않음 아니 크게 나쁜데 뭐라고 해야되죠? 아무튼 괜찮다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한 퇴원이 안보이네 여기 와드인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아니 깜짝이야 손 먹자? 그리고 이론상 그 외엔 궁을 이제 케인이 궁으로 카운터 칠 수 있기 때문에 상성은 괜찮음 다르킨 되면 되게 쉽게 이기고 다르킨도 비교적 빨리 되고 어떻게 안되나? 와 진짜 다행이다 못 잡았으면 진짜 오랄뻔 천만다행이네요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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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너무 아파 오 너무 아파요 너무 기다려야된다 난 몇명 살긴 했네요 어 나쁘지 않다 이정도 귀환이면 괜찮은데요? 안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상대도 아직 균열 안떠죠 0코어 대 0코어니까 얘길만 할 듯함 어 야 미안하다 어랍쇼? 가 가 어 밀지마 밀지마세요 어 미세요 미세요 미센 미센 옛날처럼 막 부드럽게 안되네 탈리아하고 그래 탈리아가 먹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거는 가줘야되지 않을까? 모두 좀 모이는 느낌이죠? 한타 하는 것 같은데 안하나요? 와 너무 센데 데미지가 미포 데미지가 이상한데요? 아니 나 뭘 맞은거야 아 까비 기본 공격에 800 달았어 좀 이상한데 데미지가 까비 야 이건 됐다 좋아요 오케이 야 근데 미포를 내가 먹었으면 좋았는데 탈리아한테 들어갔네 그래도 뭐 킬 딴 건 나쁘지 않아요? 첫 콤보 들어가면 할만하다 어 큰일 났다 아 큰일 났어 와 까비 너무 아까운데 너무 안 좋게 물렸다 한타를 아까는 그엔 이기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네 또 애매해졌네 와 이게 안맞아? 개반데 와 진짜 다행이다 질 뻔 졌으면 난리나는건데 겨우 이겼네요 빼긴 해야겠다 흠 괜찮긴 한데요 이거는 각이 와 이걸 피해? 너무 아깝다 어? 곧 곧 야 그래도 미포 잡았다 판테온이랑 대학골도 먹어서 나쁘지 않은 어? 흐흐흐흐흐 좀 위험한 듯함 둘 다 멈칫 했어요 알리랑 세트랑 가져야겠는데 가져야겠는데 이거는 오케이 용까지 일단 먹죠 더블위를 안쓰는거야 더블위를 안쓰는거야 아 더블위를 안쓰는거야 미스포츈 데미지가 거그는 잡았네요 다행이다 잡아서 다행맞나?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 너무 아깝다 수호천사가 너무 많아 미포랑 칸트 둘 다 살아났어 근데 이정도 기한이면 잘 싸웠는데? 수호천사 두개나 빼고 이렇게 싸운거면 오 좋네요 이거는 가라 세트 원투펀치 오 좋아요 오 굿 따봉한번 아무튼 잘 싸웠다 오 좋은데요? 그냥 평타로 잡기 아 몰라 몰라 극딜로 가자 비포를 잡죠 이거는 좋아요 가버려 끝 뭐야 끝났는데 이러면? 끝났잖아 아니 이렇게 이긴다고? 오 되게 허무하게 이겼네 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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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톤이다 흠 백톤 상대로는 2랩까지는 할만하고 그 다음부터 절대 못 이김 2랩까지 이길만하고 그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어요 오 잘해보죠 오 잘해보죠 얘네러 갑시다 뭐야 이거 왜 잠수해 네이 네 아 네 전멸에 빠지긴 했는데 좀 애매한데? 상황이? 다이브 안될거 같은데? 와 다행이다 잡아가지고 어차피 탈리아가 왔겠구나 잘잡았는데? 탈리아 소리가 들렸는데요? 아 아 아 야 이거 할만하다 돌짐 빠짐 잡을만한데? 좋아요 잘 잡았죠 땅카만 어떻게 안되나? 될것 같기도 한데 계속 때리면 어 어어어어어 어 어 어ㅑ 오우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잘 잡았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이거 왜이렇게 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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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러스도 좋은거 같네 어우 아프다 자 그만해요 이렇게 한번 자르킨이 빨리 되야되는데 진짜로 자르킨 안되면 웬만하면 못이김 1대1을 궁 스펙이 진짜 사기적이라 대시를 대시 안뺏는데 이게 될까? 되네요 아 나 갈게 아쉽네 잘다 가버려 야 너무 맛있는데 이거는? 야 미쳤다 가르킨까지 되버림 이거 2가 상하겠는데요? 너무 달아가지고 근데 이거 나 도움은 별로 안돼 얘들아 받을 순 있는데 아 다행이다 야 빠지자 이정도면 사망했다 다르킨 변신해서 오겠습니다 상대도 빠지네요 오 좋은데요? 제압골드 우와 너무 아깝다 좀 기다렸다가 큐쿨 잴걸 그냥 사비 큐쿨 잴까마가 고민하다가 그냥 나왔는데 이걸 못잡았네 어? 야 이거 어떡하냐? 날 살 수 있을까? 우와 다행이다 투 야 이걸 사네 닉트쇼 성공했습니다 화이팅 굿 람 따봉 한번 타워골드 사라지니까 밀 수 있지 않을까? 이거 좀 애매한데 이렇게 되면? 와 다행이다 하하하하 와 쩔기한데? 너무 아까운데? 과연?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래도 이득이라고 봅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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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 어? 하하하하 저 어떻게 살았죠? 내가 필요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탈을 따면 오케이다 굿 와 진짜 잘 걷다 이제 다 이김 진짜 다 이김 어? 이게 안맞아? 에라이? 가버려 어? 어? 밀려고 하지않을까? 그치? 어차피 어차피 이렇게 된거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박지 않을까 안거려 정글이나 좀 털까요? 털 정글이 없네 어? 이게 안맞아? 아? 아 마지막에 스킬을 피했더라면 너무 아까운데? 스킬을 피하고 Q 한번 더 돌렸으면 잡는건데 그럼 아깝네 들썩 당해버림 어? 이게 안맞아? 궁 없어서 뭐 맞았어도 네 상대도 들썩 당해버렸네 아 끝났네요 수고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? 공중요기 특정구역안에 머물러서 점수를 획득하세요 라고 하네요 스포트라이트 비슷한건가? 자 한번 해볼까요? 어어? 어? 어? 아 이런식으로? 오케이 오케이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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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야 근데 얘네들도 못한다 다 초보구나 여기 뉴비밖에 없네 다행이다 좋게 야 됐다 됐다 어어? 괜찮아 이 정도면 많이 성공했어 나쁘지 않다 어어? 그래도 괜찮겠죠 이 정도면?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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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성공 하하하하 좋았습니다 나이스 진짜 개못했는데 살려줬네 네 어? 여기에서 잘 살아나봐 보자 여기서만 안죽으면 좀 할만하거든요 근데 이거 막대기는 뭐죠? 진짜 뭔지 모르겠네 뭐임? 어어? 안 돼! 으차 야 이걸 사네 자 잘 보면서 피하는게 좋습니다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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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봤습니다아! 안녕하십니까